자 이번 시간은 교재 87페이지입니다. 제3절 개인연금을 활용한 현금으로 확보 전략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뭘 얘기했습니까? 은퇴 후에 평생소득을 확보한다. 평생소득을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3층 보장제도에 의해서 은퇴 후 평생월급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밑바탕에 되는 것이 되는 것이 뭐예요? 공적연금이죠. 그래서 일반 직장인들에게서는 국민연금이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2층에 있는 것이 뭡니까? 퇴직연금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3층에 있는 부분이 뭐예요? 개인연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서 은퇴 후 평생월급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87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국민연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줄에 2층 보장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분은 다 다음 줄 퇴직연금은 개인의 평균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3층 보장의 3층 가장 위층이죠. 개인연금은 여유 있는 노후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계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도 이렇게 다 아는 내용이더라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결론적으로 보면 국민연금 체크해놓고 퇴직연금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을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신뢰성을 쌓는데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연금을 활용한 현금으로 확보 전략을 기본적으로 3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학습을 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8페이지에 보면 기본적으로 개인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게 됩니다. 개인연금은 납입단계에서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세제적격연금과 납입단계에서 아무런 세제상의 혜택을 못 받는 세제 비적격연금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88페이지에 세제적격연금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제적격연금에 대해서 주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넘겨보시면 여러 가지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그 세제적격연금에 어떤 상품이 있는지 이런 것들, 연금저축신탁이라든가 펀드, 보험에 대한 각각의 특징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02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세제 비적격연금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 비적격연금으로 보면 일반연금보험이나 또 변행연금보험, 그런 다음에 자산연경연금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쭉 넘겨보시면 109페이지에 그러면 세제적격연금과 세제 비적격연금을 활용할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절세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그래서 그것을 3시간에 걸쳐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되셨나요? 됐죠?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돌아오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8페이지 첫 번째 세제적격연금 및 세제 비적격연금의 활용 방안 중에서 뭐라고요? 세제적격연금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쪽으로 한번 보시면, 위쪽에 2번의 그 위쪽으로 한번 보시면 다섯 번째 줄 정도 되겠네요. 세제적격 상품을 말할 때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합쳐서 연금저축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금저축이다라고 한다면 세제적격연금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품을 뭐라고요? 세제 비적격연금으로 분류한다. 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세제적격연금인데요. 거기서 보시면 88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데 먼저 세제적격연금이 어떻게 변천에 왔는가를 한번 보고 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9페이지로 한번 가보실까요? 99페이지. 99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99페이지 보시면 표 1-26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세제적격연금이 이렇게 변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개인연금저축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이 시작된 것이 1994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4년 6월부터 해서 2001년 이전까지 판매된 상품을 구개인연금저축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1년부터 2013년 2월까지 판매된 상품을 연금저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의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연금저축 계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됐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99페이지에 있는 표를 한번 보시면서 88페이지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는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개인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소득공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공제입니다. 거기 체크해 놨죠? 소득공제. 연간 납입액의 40%, 최대는 72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아니라 뭐요?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거 당연히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2014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아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과 연금저축 계좌의 경우에는 연간 납입액의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12%나 1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구개인연금저축을 보시면 연금개시기간은 기본적으로 10년입니다. 10년 경과 후 55세이고요. 연금주령은 5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55세 5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과 연금저축 계좌의 경우에는 약간 다른데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10년 55세 5년 동일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 계좌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연금저축 계좌의 경우에는 5년 55세 10년입니다. 최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할 거. 연금저축 계좌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5년이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아야 하고 연금수령은 최소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계좌이체 가능 여부. 구개인연금저축은 구개인연금저축으로만 이체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계좌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로 이체가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을 한번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8페이지에 구개인연금저축 또 개인연금저축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얘기했죠. 1994년에 처음 판매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다음 줄에 현재 가입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기존 가입자는 계속 납입이 가능하고요.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아니라 뭐요?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9페이지 소득공제는 이미 얘기했죠. 40%에 72만원 한도까지 이렇게 되고요. 당연히 연간 400만원에서 세액공제가 대상이 되는 연금저축과는 뭐예요? 아예 별도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고요.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한 사람은 세액공제를 받는 거죠.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 요건을 보게 되면 납입한 돈은 분기당 제한이 있습니다. 분기당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모든 금융기관 가입한 합계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저축 납입기간은 뭐예요? 10년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55세 5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이미 얘기 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에 해당하게 되면 혜택을 준 대신에 어떤 조건에 해당되게 되면 추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번에 보시면 납입계약 기간 만료 전에 중도 해지하거나 중도를 해지한다라든가 납입계약 만료 후 연금 이외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다시 해서 일시금으로 이렇게 지급받는 경우에는 추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자소득으로 봐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그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나번에 그런데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특별 중도 해지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사유로 중도 해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축자가 사망한다라든가 저축자가 해외로 이주한다라든가 저축 취급기간인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기타 이런 허가 취소라든가 또 90페이지에 사업장의 폐업이라든가 저축자가 퇴직한다라든가 저축자의 퇴직도 있네요.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 요양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이런 사유로 인해서 중도 해지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고해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렇습니다. 아주 뭐 지금 굉장히 오래된 얘기잖아요. 구개인연금 저축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은퇴설계 전문가 가정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또 다루게 되면 오픈부 형태니까 찾아서 특별 중도 해지 사유 이런 정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0페이지에 보시면 계좌이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2001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것이 연금 저축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개인연금 저축 상품 다시 얘기해서 구개인연금 저축 이 개인연금 저축 상품은 여전히 소득공제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득공제 납입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소득공제 해주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뭐예요? 가장 강력한 혜택인 비과세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이 월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개인연금 저축은 세제 혜택이 월등하다. 거기 딱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납입 단계에서 소득공제 해주고 연금 수령 시에는 아예 뭐예요? 그 연금액에 대해서 비과세 해주니까 연금저축 계좌는 뭐예요? 세액공제 대신에 인출할 때 연금으로 인출할 때 어떻게 해요? 과세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구개인연금 저축은 비과세하니까 세제 혜택이 월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되셨죠?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또 내려오시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보험사에서 판매한 개인연금 저축 보험의 경우에는 자유납 형식인 신탁이나 보험과는 달리 뭐라고요? 정기납, 정기납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입 기간이 종료되게 되면 납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기본적으로 정기납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줄 내려오게 되면 이게 오래된 상품, 1994년부터 시작돼서 2000년 말까지 판매된 상품이다 보니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2000년까지 가입한 개인연금 저축은 대부분이 뭐요? 고정금리 방식입니다. 변동금리가 아닌 뭐요? 고정금리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금리가 높았죠. 그래서 고금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높습니다. 당연히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단락이 보시면 은행증권에서 개인연금 저축이 확정형 연금만 가능하지만 생명보험에서 판매한 개인연금 저축은 뭐도 가능하다고요? 종신형 선택도 가능하다. 앞에서 우리가 또 봤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과거 경험 생명표에 따라서 연금액을 지급함으로 고금리 외에도 혜택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부 개인연금 저축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뭐라고요? 그렇죠? 월등하다는 거예요. 세제 혜택이 높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고금리인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그때 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과거의 경험 생명표에 따라서 연금액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연금액이 또 높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점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 뭐예요? 구개인연금 저축, 해지는 개인연금 저축이라고 부르는 상품이 되겠네요. 그렇죠? 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지하지 말고 끝까지 유지해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연금 저축이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판매된 상품이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91페이지 첫 번째 줄 2014년부터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줄에 2013년 3월 이후에 개설된 연금 저축에 대해서는 연금 저축 계좌로 구분하기 위해서 연금 저축, 연금 저축 계좌로 이렇게 달리 부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 세제상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연금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부담의 종류와 한도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죠. 우리가 퇴직연금에서 봤었던 것처럼 연금 계좌라고 하면 당연히 뭐예요? 연금 저축 계좌와 퇴직연금 계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건 다 알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 계좌의 수는 제한이 없고요. 납입 판도는 통합해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개인연금 저축의 납입 판도하고는 별개가 되겠죠. 없습니다. 자, 납입 판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기부담금 얼마까지? 연간 1,800만 원이고요. B에 보시면 2연 퇴직 소득에 대해서는 납입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2연 퇴직 소득에 대해서는 납입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연간 1,800만 원의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쵸? 이미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내려오면 연금 저축 계좌의 퇴직금을 입금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퇴직금은 어디에 넣겠습니까? 당연히 IRP에 넣겠죠. IRP에 넣으니까 연금 저축 계좌에 굳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무사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세액 공제가 나오게 됩니다. 세액 공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92페이지에 있는 하단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있는 상단에 있는 내용,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무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 저축이나 연금 저축 계좌의 경우에는 납입 단계에서 뭘 받는다고요? 세액 공제를 받는데 그 세액 공제의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일단 세액 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가입 대상,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 위쪽으로 두 번째 줄로 올라가시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입은 나이 제한 없이 국내 거주자이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결론적으로 보면 근로자도 받을 수 있고 꼭 중요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근로자도 받을 수 있고 뭐라고요? 또 사업소득자도 뭐라고요?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라는 거죠.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이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나이 제한은 없어요. 나이 제한은 없어요. 초등학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생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액 공제 못 받겠죠. 그렇습니다. 가입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내 거주자이면 다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 일단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2020년부터 연금 계좌의 세액 공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바뀌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알고 가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간에 보시면 연금 계좌 세액 공제의 일반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학습을 합니다. 연금 계좌 세액 공제의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합니다. 외우셔야 하고요. 그렇죠? 뭐 실무상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액 공제율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15%가 있고요. 12%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거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자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되겠죠. 그래서 근로자의 경우에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 금액이 되겠죠. 종합소득 금액 4,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된다. 다시 해서 5,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 기준 종합소득 금액 4,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공제를 얼마까지 해준다고요? 세액 공제율을 15%까지 해주게 됩니다. 되셨나요? 됐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5,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공제율은 몇 퍼센트가 된다고요? 12%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더 저소득자를 상대적으로 저소득자를 뭐라고요? 세액 공제를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을 동요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런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세액 공제 대상 납입 판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얼마라고요?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과로에 뭐라고요? 700만 원은 동일하게 됩니다. 700만 원 동일합니다. 동일하는데 그런데 총급여액 기준으로 해서 1억 2천만 원 이하, 1억 2천만 원 이하, 그다음에 종합소득 금액 1억 원 이하, 1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금 저축에 있어서는 400만 원까지를 유지하게 됩니다. 400만 원까지, 400만 원까지가 납입 판도가 되겠습니다. 퇴직연금 포함해서는 700만 원이지만 연금 저축 계좌로 본다면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이런 경우에는 연금 저축 계좌의 납입 판도가 뭐요? 400만 원에서 100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라고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전체 연금 계좌의 세액 공제 대상 납입 판도는 그냥 그대로 700만 원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런데 연금 저축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입하지 않았어요. 나는 퇴직연금만 있다 라고 한다면 퇴직연금만으로도 연 700만 원이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는 연금 저축 계좌도 있고 퇴직연금 계좌도 있다고 한다면 연금 저축 계좌에서는 기본적으로 1억 2천 이하 그다음에 또 1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연 400만 원입니다. 이 되는 거니까 퇴직연금 400만 원 연금 저축 계좌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퇴직연금은 당연히 플러스 300만 원까지 되겠죠. 돼야 700만 원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됐죠. 그렇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경우를 확실히 알아두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할 때 세액 공제는 연 700만 원 한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과 연금 저축 합쳐서 연 700만 원 한도다라고 할 때는 뭐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한 부분이 되겠네요. 되셨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 계좌 세액 공제에서 50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50세 이상이 뭐예요? 위쪽으로 가시면 2020년 1월 이후부터 납입분부터 기본적으로 50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은퇴 준비를 해야 당연히 은퇴가 목전에 와 있다. 눈에 현실도 다가오는 이런 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연금 계좌 세액 공제를 뭐라고요? 늘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50세 이상의 은퇴 준비가 시급한 50세 이상에 대해서 연금 계좌 세액 공제 한도 종전에 700만 원이 있죠? 그것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3년간이 되겠죠. 2020년, 2021년, 2022년 말까지 해서 한시적으로 3년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에서 플러스 200만 원 기존에서 뭐라고요? 플러스 200만 원에서 9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되셨죠? 그 부분을 정리해 놨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 계좌의 세액 공제는 기본적으로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700만 원에서 플러스 200만 원을 추가한 부분이 됐다. 보시면 되겠네요. 추가했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급여가 1억 2천,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종전 한도를 유지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는 거예요? 총 급여 기준으로 1억 2천을 뭐라고요? 초과한다라든가 또 종합소득 금액이죠. 종합소득 금액 1억 원을 뭐라고요? 초과하는, 이런 경우에는 이 혜택을 50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을 그대로 유지한다. 기존 세액 공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700만 원이 되겠죠. 연 700만 원을 유지하게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고소득자잖아요. 이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기존 세액 공제를 50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유지한다. 이거 꼭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50세 이상으로써 플러스 200만 원을 추가해서 받으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0세 이상이어야 하고 총 급여 기준으로 1억 2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그러거나 아니면 종합소득 금액 1억 이하여야 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금융소득 또 연 2천만 원 이하 이런 사람들만 플러스 2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다. 되셨나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됐죠. 그러면 92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정리가 되셨나요? 됐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9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93페이지. IS 만기 계좌의 연금 계좌 전환 및 세액 공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첫 번째 줄 1월 1일부터 만기가 된 IS 계좌를 연금 계좌로 전환하는 것이 허용이 됐습니다. 허용이 됐고 그러면서 세액 공제 한도도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금 계좌에 나입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1,800만 원이잖아요. 1,800만 원인데 추가적으로 IS 계좌가 연금 계좌로 전환하는 것이 허용되면서 세액 공제를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IS의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죠. 연금 계좌 전환분에 대해서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이 세액 공제 대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만기가 된 IS 계좌를 연금 계좌로 이전하게 되면 최대 1,000만 원이 세액 공제 대상이 되고 만약 50세 이상이라면 연금 계좌 세액 공제 한도가 2020년부터 3년간 최대 1,200만 원이 된다.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2020년 1월 이후부터 세액 공제 한도를 늘렸는데요. 그런데 IS 계좌에 있어서 만기 계좌를 연금 계좌로 전환하는 것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300만 원의 세액 공제 한도를 늘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늘렸습니다.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암기하기 좋게 정리해 봅니다. 50세 미만입니다. 50세 미만의 경우에는 어차피 이 50세 이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200만 원을 적용받아요. 못 받죠? 못 받죠. 그러니까 기존 700만 원에서 플러스 이 IS 계좌에 있어서 최대 300만 원을 받는다면 1,000만 원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50세 미만의 경우는 되셨죠? 그런데 50세 이상입니다. 50세 이상은 뭐예요? 그렇죠?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기존 700만 원 플러스 200만 원 그러니까 900만 원이 되겠죠. 900만 원에 대해서 또 IS 만기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전환하게 되면 최대 300만 원. 그래서 1,2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 되셨나요?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 정리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쭉 정리가 가능하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되셨나요? 됐죠?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그렇죠? 얼마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의 세액공제액 예시. 아래표는 50세 이상입니다. 50세 이상을 가지고 했고요. 50세 이상인 직장인 또는 개인 사업자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IRP의 최대 세액공제 한도까지 납입하는 경우에 절세액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021년에 만기가 된 IS 계좌를 IRP로 전환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2020년 보겠습니다. 50세 이상이죠. 그러니까 50세 이상이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50세 이상이니까 기존 700만원 플러스 200만원, 900만원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납입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100%, 900만원이고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12%,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에 12% 하게 되면 뭐요? 108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00만원에 15%를 하게 되면 뭐요?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실제로 돌려받는 것은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돌려받는 거니까 13.2% 또 15%에 10%니까 16.5% 이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방소득세 빼고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이 됐습니다. 2021년이 돼서 IS 계좌를 만기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50세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120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됐죠. 그렇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세액공제액은 12%, 15%를 적용하게 되면 144만원, 180만원 이렇게 되게 됩니다. 사실은 엄청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요즘 같은 저금리의 금리가 연 1.5% 정도 수준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12%, 15% 엄청난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만큼 잘 활용하느냐 이것이 결론적으로 보면 어떤 은퇴설계의 성패 은퇴 후 평생소득 만들기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021년에 IS 계좌를 만기로 전환했기 때문에 2022년에는 IRP 납입액이 900만원이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900만원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세액공제율 12%, 15%를 적용하게 되면 세액공제액은 108만원, 135만원이 되게 될 겁니다. 되셨나요?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내려오시면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자라고 한다면 연금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에 16.5%로 무조건 분리과세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보다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연금계좌를 절세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경우에는 다른 소득도 많은 경우가 많이 있겠죠.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기본세율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42% 그러니까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46.2%로 과세가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아예 분리과세로 되는 것이 더 합산 종합과세 되는 것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연금계좌를 통해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게 되면 무조건 16.5%로 분리과세 되니까 훨씬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세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되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에 보시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액 이내에 연금보험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줄에 따라서 연금계좌의 자기부담금을 입금 후 동일 년도에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연금계좌에 자기부담금을 넣었어요. 근데 동일 년도에 그냥 인출해버려요. 자, 그렇게 되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게 당연히 명백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세하지 않지만 해를 넘겨서 다음 년도에 인출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지 않았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한 세액공제 받은 것으로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4페이지로 보겠습니다. B, 과세 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제출 그러니까 내가 과세 제외금액에 대해서 내가 그 제출은 누가 해줘야 됩니까? 당연히 연금계좌 가입자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계좌에 나입한 자기부담금 중 공제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발급한 급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해줘야만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과세가 제외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에 보시면 전년도 공제받지 않은 부담금을 당해년도 납입금으로 전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복잡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뭐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금계좌에 일반적인 경우를 한번 얘기해보자고요. 연금계좌에 천만 원을 이렇게 입금했습니다. 천만 원을 입금했다. 그래서 입금했다라고 본다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본다면 당해년도에 뭐예요? 당해년도에 7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다음 년도에 천만 원 중에서 700만 원만 세액공제 받았으니까 다음 년도에 300만 원을 이렇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공제받지 않은 부담금 300만 원을 당해년도 납입금으로 다음 년도 납입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느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되셨죠? 그래서 밑에서 표 위쪽으로 보시면 세 번째 줄로 올라가시면 기본적으로 전환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전년도는 직전 년도 뿐만 아니라 전체 과거년도를 포함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되시죠? 그래서 내가 혹시 일반적인 세액공제 한도를 넘어서 연금 계좌에 입금했다라고 한다면 방법은 두 가지겠죠. 과세 제외로 해놓던지 아니면 다음 년도에 세액공제를 신청하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되셨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